안녕하세요 주익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오늘 리튬포어스랑 하이드로 리튬을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오전에 장이 시작하기 전에 제가 새벽부터 영상 좀 빠르게 찍는 이유는 어제 같은 경우에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문의가 있으셨어요. 이거 뭐 상패되는 거냐 여기서 주가가 어떻게 되는 거냐 방향성에 대해서 문의가 많으셨는데 일단은 지금이 위기 같지만요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여기서 대응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이게 위기일 수 있고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 꼭 기회를 좀 잡으시면 좋겠고 또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리튬포어스랑 하이드로 리튬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고 같이 설명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주가가 급락하고 나서 시간 내에서 주가가 4%, 5% 이렇게 상승을 했죠. 주가가 급락하고 이렇게 시간 내에서 다시 올랐던 이유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 경영권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작년 10월 달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습니다. 최대 주지였던 변익성 회장이 별세를 하면서 지금 부인 신은숙 여사와 그 다음에 아들이었던 변 대표, 변재석 대표에게 고인의 지분이 상속이 됩니다. 자, 그럼으로써 지금 이 변재석 대표가 지금 리튬 인사이트 관련해가지고 경영권을 확보를 하게 됐는데 지금 23년 이게 10월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 23년 11월에 자, 최대 주지로 올라서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지금 임시 주총을 통해가지고 5명의 신규 이사를 선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웅 대표랑 전웅 대표 가족들을 이사해서 해임해버려요. 자, 원래는 이 변 회장 생전에 리튬 사업 성공을 위해서 전웅 대표가 지분이 다른 게 없으니까 이 당사의 대주지였던 관계사 이 최상위에 위치한 리튬 인사이트에 이 전웅과 전웅 대표 가족을 최대 주지로 유지를 하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이 변 재석 대표가 이 해임을 다 해버린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서로 간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리튬 인사이트 경영권을 확보한 이 변 재석 대표가 리튬 포어스 경영권까지 확보를 하려고 움직임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 6월 20일 날 임시 주총이 다시 한번 열리고 또 사내 이사와 사회 이사를 선임을 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게 상정이 되어지면 당연히 또 뭐 하겠어요? 전웅 대표를 해임을 하겠죠. 그러면서 경영권을 이 리튬 포어스까지 확보를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자, 지분 고조로 보면은 이제 리튬 포어스 최대 주주가 리튬 인사이트예요. 그래서 변대표 쪽 지분이 한 26% 정도가 되고요. 자, 나머지 74%는 이 개미들 지분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표덱을 하면 보통은 지금 이쪽 최대 주주 쪽이 보통은 승리를 하게 되는데 자, 지금 이슈가 갑자기 이렇게 생겨버리면서 지금 전웅 대표가 입장문도 발표를 하면서 이 표대결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지금 최대 주주가 26%밖에 안 되고요. 개미들의 지분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면 이 개미들을 지금 자기 편으로 만드는 측이 결국은 표대결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입장문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이 홈페이지에 나온 입장문 이전에 지금 6월 20일 날 이 사내 이사를 지금 하겠다, 주총을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5월 29일 날 전웅 대표가 이미 한 차례 입장문을 발표를 했었어요. 이게 세 가지 이슈였는데 자, 첫 번째는 자, 이사진이 전문성이 없다. 그래서 리튬 사업의 난한과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추진주인 사업의 흐름이 막히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회사 재산을 담보로 상속세를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자, 유가족이 지금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야 될 이 상속세를 이 회사 재산을 담보로 지금 제공을 했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서 도적도 케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의 입장문을 발표를 하면서 주주들에게 호소를 했는데 지금 이러고 나서 초강수를 듭니다. 6월 4일 날 전웅 대표가 지금 각자 대표로 있던 변대표의 취기를 해임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단독대표로 지금 체제를 바꿔버리죠. 그래서 6월 12일이었던 어제 고소, 고발이, 사기, 배임에 의한 고발이 진행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흙탁 싸움을 하면서 결국에는 주주들이 여기서 굉장히 죽어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런 사태를 만들고 있는 지금 이 최대 주주와 지금 이 경영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에 피해받는 건 누구예요? 결국에는 주주예요. 주주.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데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여기서 전략을 잡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서 이걸 최대한 기회로 좀 돌려야 되는지 제가 영상 끝까지 여러분들 좀 지켜보시고요.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까요.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홈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지금 리튬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자, 이게 딱 뜹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정리가 되실 건데 일단 여러 가지가 있지만 6월 12일 지금 어제죠. 전형 대표 사기, 혐의 고발에 대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리튬포스 이번에 주주총액 소집에 대한 입장문을 지금 밝혔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자, 이거 시간나면 꼭 보세요.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체크만 해드릴게요. 자, 지금 이 변재석 대표에 대한 입장문에 대해서는 지금 이 혐의에 가까운 감정이 드러난다. 그래서 감정적이다. 그리고 리튬사업을 진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익히 알고 있었으나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까지 이 리튬사업 전체를 망가뜨려고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정기주총이 있었는데 자, 주주님들께 거듭된 도청 전형 대표와 함께 리튬사업을 계속 추정했다라고 읍소를 하면서 위기를 보면 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같이 하고 있고 지금 저들이 주장하는 전행에는 있을 수가 없다. 왜 있을 수가 없냐. 일단 작은 집행과 회사의 재물을 총괄하는 것은 내부통제 감사의 권한이 이 변 대표 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계속 올려놨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공지문조차 저의 뜻대로 게시지 못했던 것이 엄연한 현실이었는데 어떻게 독단적으로 경험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최대주의 도덕적인 해이 이 상속세를 지금 내야 되는데 지금 이 자신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리튬포스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다라는 거죠.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튬사업 흔들림 없이 할 거다. 지금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 전대표의 의지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리키에도 그렇고요. 이번에 볼리비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리튬사업을 믿고 투자하신 분들께 계속해서 지금 이런 확대해석이나 과도한 이런 부분을 갖지 마시고 이 냉철하고 평가를 좀 분석을 객관적으로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게 포인트예요. 자 5번인데 자 지금 다양한 사업 기회와 사업의 다각화 자 이겁니다. 자 지금 이 다양한 사업 기회 그리고 리튬사업 이 표대결의 핵심은요. 지금 이거예요. 변대표 측이 주장하는 거는 사업의 다각화고요. 전용대표가 주장하는 건 리튬사업입니다. 자 지금 만약에 표대결에서 변대표 측이 이기게 되면 자 지금 사업의 다각화는 뭐냐면요. 리튬사업 외에도 다른 걸 많이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구, WI 지금 이 리튬포어스가 그 이전에 WI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용대표가 오기 전에 지금 이 WI였을 때 자 리튬포어스가 WI였던 시절에 자 여기 보면은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요. 자 유상증자, 나빈, 연기, 전화사체 발행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WI가 지금 리튬사업으로 목적을 추가하면서 바뀌게 되면서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는 거죠. 자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면서 전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냐는 걸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리튬사업 시작하기 전에 이 WI는 기업의 정체성이 없는 실외 편승된 수시로 사업 종목을 바꿔가면서 근근히 명맥을 이어오던 기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이 변두포의 의도가 무엇인지 봐달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거를 명분은 다양한 사업 기회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리튬사업이 아닌 다른 걸로 이 주가를 결국에는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주가로 장사를 하는 과거의 기업으로 좀 돌아가려고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양측의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좀 들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정감변경에는 찬성을 해주고 신규의사 선임에는 반대 의사를 밝혀서 기존의 리튬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다시 한번 읍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 일단 이건 잘 봤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사기 배임에 대한 뉴스가 이제 나왔을 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빠르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경황이 없어서 좀 빠르게 지금 바로 대응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대기업에서 장기 계약이 늦어지기 때문에 사기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던 부분은 결국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어 되려면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 법원에서 사기죄가 인정받으려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기로 보기에는 쉽지 않다. 애초에 처음부터 사기죄 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특허 실시 권유 이 특허권에 대한 이 받은 게 배임이다. 이게 배임이라고 하면 사실 받기로 한 걸 받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배임으로 보기에는 이것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뭐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사기 그 다음에 배임에 대한 고소를 했고요. 이거를 뉴스가 나와버리고 기사가 나와버렸어요. 주주들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공시는요. 이 배임 행령에 의한 거래 정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패 사유가 돼버려요. 그럼 상패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최악이죠. 그래서 내부 경영권 싸움 때문에 지금 이 주주들이 이 최악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사항이 이 최대 주주로서 과연 이게 할 짓인가 라고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대 주주로서 만약에 상패가 되고 이렇게 주가가 박살이 나게 되면 주주님들도 결국엔 손실을 많이 보지만 이 최대 주주의 타격이 가장 크단 말이에요. 이 리튬풀스의 최대 주주가 이 리튬 인사이트고 여기 변대표 지분이 지금 가장 많이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역사적인 최저점이 갔습니다. 자 얘네가 만약에 주가가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말 그대로 상패를 두고 마지막 불꽃놀이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번에 이 볼리비아 이 3단계 재무평가 심사 통과도 했고요. 4단계 진입을 하는 이런 과정을 충분히 재료 삼아서 마지막 불꽃을 튀길 수가 있었을 텐데 자 지금 반대로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럼 뭐예요? 자 지금 나갈 생각이 있다 라기 보다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한가에 문을 닫아 이게 꽂힌 게 아니라 하한가에서 물량을 계속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최저점에서 물량을 다시 받고 있다는 거 그러면 지금 주가가 최저점이면 아무도 수입 중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역사적인 최저점인 겁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주식이 완전히 리셋이 된 건데 여기서 지금 물량을 받았다라는 거는 지금 누군가는 물량을 받았다. 누가 받아요? 결국에는 세력이 받았겠죠. 지금 이 주포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분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결국에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할 텐데 자 그러면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은 지금 6월 20일 날 이 표대결을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리튬 사업이 이어지는 게 결국에는 주가의 영향이 더 좋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 연속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볼리비아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과거의 주가가 올라갔던 그런 흐름을 좀 보면요. 자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 주가 이제 올라갔을 때 자 이때 2천원대 하던 주가가 얼마까지 갔어요? 6만 9백원. 몇 배 갔습니까? 30배 갔습니다. 자 이때 2차전지가 시대가 이 메가 트렌드였기 때문에 이 시절이 좋았었고 이때 리튬 관련해서 가격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 금양 같은 종목도 20배 가고요. 에코프로 대형주도 막 15배 가고 그랬었죠. 그런 과정에서 이 하이드로 리튬이 리튬 대장주로 30배를 갔었습니다. 자 그랬던 종목이었는데 자 결국에는 지금 다시 이렇게 빠졌었잖아요. 자 그럼 다시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던 거는 결국에는 리튬입니다. 자 근데 리튬이 아닌 다른 걸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쉽지 않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자 주가만 봤을 때는 결국에는 리튬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지금 볼리비아 3단계 심사 이후에 4단계가 진입이 되어졌는데 자 여기서 이제 나온 얘기는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과 일본의 지금 이 중견기업이 대규모 중견기업이 이 러브콜을 지금 보내고 있다고 해요. 같이 하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 좀 안 들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유력한 대기업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상되어진 듯 전망되어진 겁니다. 이제 LG화학이 거론되고 있고요. 자 일본 기업이 한 군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코윤즈그룹 이 봉기학이 체결될 거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확실하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지게 되면 지금 이 네임벨류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LG 엔소를 지금 여기서 인적 분할을 한 회사예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엄청난 주가 트리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리튬 말고 다른 걸 해버린다고 하면 지금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게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최대 주주가 이렇게 주가를 이렇게 폭락을 시켜버렸다는 것조차가 일단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웅 대표 입장문이 사실이라고 말한다면요. 지금 변재석 대표가 사내에서 취임한 이후에 6개월 동안 전웅 대표와 만난 적도 없고 이 금산에 있는 리튬 공장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리튬 사업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다라는 건데 자 이런 부분에서 모르겠어요. 리튬 사업을 지금 아예 적고 다른 걸 지금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어떤 게 지금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어떤 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주진률 선택에 좀 달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주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자 지금 시간에서 주가가 이제 올랐는데 자 여기서 이제 5%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략을 짤 때 자 보세요. 자 전략을 짤 때 여기서 지금 플러스 5% 끝났죠. 그런데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안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직 방향성이 크게 잡힌 게 아닙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바로 오르면요. 자 지금 마이너스 구간이 27%가 빠졌다가 바로 올라가면 얼마든지 이 정도는 회복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섣불리 추가 매수하는 거는 안 좋다라고 보여져요. 일단은 얘네들이 주가 빼는 게 목적이다. 빼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한 번 더 흔들 때 제가 그때 매수 타이밍을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충분히 얘네가 주가 빼는 게 목적이면 한 번 더 흔들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차라리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얘네가 매집을 할 때 같이 매수를 해서 올라갈 때 완전히 수익권으로 좀 돌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타점을 같이 공유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실제로 6월 20일 날 자 표대결이 이루어졌을 때 지금 리튠 사업이 만약에 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 결정이 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다시 급등을 하면서 지금 볼리비아 계약 같은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또 결과 나오게 되죠. 그럼 5단계로 가면은 본 계약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기업들 지금 언급했던 대기업들 총 3건데서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 내용들이 계속 나와질 텐데 그때가 주가 트리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헷갈렸던 게 어제도요. 이게 과연 1번 개미 털기였냐 아니면 2번 경영권 분쟁에 이어서 지금 고소고발을 하면서 압박을 하면서 지금 이 경영권 협상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내부적인 변시 측의 이런 전략이었냐 좀 이게 이제 어제 좀 봐야 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은 2번과 1번 같아요. 자 2번으로 지금 압박을 하면서 일단은 여기서 지금 경영권을 다시 끌고 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기죄랑 배임죄 횡령 이 부분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고 만약에 배임 횡령으로 가면요. 이 거래정지 상패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최대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를 크게 급락을 시키고 다시 한번 모은 다음에 여기서 표대결로 올라가려고 아예 지분을 만들어버리든가 아니면 일단 주가가 올라갈 걸 예상을 하고 본인들이 차명으로 매수를 해버리든가 뭐 그런 전략을 짰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다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은 주가, 이 급락은 이 개미터기 전략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일단은 제가 이 영상으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서 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좀 기회를 잡아보자는 거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 드리는 방이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변동성이 이렇게 클 때는 제가 이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더라도 이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대응하시는데 있어서 일단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제가 지금 이 관련해가지고 이슈들 계속해서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코멘트도 계속 달아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보시면서 같이 대응하시게 되면 일단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좀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들어오실 분들은 위에 번호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자, 리튬 입장이라고 문자로 주세요. 자, 위에 번호로 리튬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일단은 여기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일단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구독자분들만 받고 있기 때문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이 리튬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셔서 제가 문자 확인하는 대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좀 어렵다고 하시면 이거라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대응 자료 일단은 전략을 시나리오를 여기다 적어놨는데 자, 경영권 문제 관련해가지고 또 전 대표 대표 고발하는 부분들 이 부분이 정말 사기 배임에 해당될 수 있는지 그리고 6월 20일 임시주총이 어떻게 지금 전망되어지는지 그리고 주가의 어떤 부분이 훨씬 더 유리한지를 제가 같이 좀 넣어놨으니까요. 이걸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볼리비아 여무 관련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와는 이제 별개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대기업의 러브콜도 받고 있고 일본 기업에 지금 이 관심이 계속 높은데 자, 이런 과정에서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포텐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되는 거고 항상 이제 큰 호재, 대형 호재를 앞두고 악재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이런 공시라든가 이런 악재 뉴스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주식을 하다보면 이런 일을 종종 겪곤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걸 잘 풀어나가면 다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법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되어질 때 주가가 결국엔 더 많이 가는 건가 훨씬 많았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예를 하나 들면요. 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백광산업 같은 경우에도 자,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더 심각했죠. 자, 지금 주가가 이제 잘 가다가 여기서 거래 정지가 되어버립니다. 자, 거래 정지 됐던 게 이 전 대표의 배임 횡령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풀리고 주가가 다시 한 번 이 전액 관련주로 이 신고가를 가버리죠. 그래서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이거는 이제 해외 사례인데 이오플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다시 한 번 급등을 해버리는데 자, 결국에는 이 급락했던 사유도 이 소송에 관한 거였고 이 소송이 승소가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니까 다시 급등을 해버리는 추가적으로 더 급등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에 비하면은 아직까지는 지금 리튬포우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정말 뭐 극으로 가진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해프닝으로 잘 풀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전략을 꼭 가져가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좀 열어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바로 그냥 매수를 뭐 해버리겠다 하시면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조정 줄 때 버티기 힘들어요. 만약에 그냥 바로 올라가면 뭐 여러분들 지금 약간 지금 이 손절 안 하고 좀 갖고 계셨다가 여기서 다 다시 또 만회가 되는 거잖아요. 얘는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 지금 뭐 상한가도 잘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하락폭에서 다시 올라가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맘먹고 빼는 게 맞다라고 하면 주가 한 번 더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 타점을 같이 고민해 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시면서 좀 같이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장이 이제 곧 시작을 하는데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 입장하실 분들은 입장하시고요. 그리고 자료 받으실 분들은 꼭 자료 받으셔가지고 전략 잡고 오늘 대응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이따가 제가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영상을 통해서 바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성투하시고 파이팅 하시고 오늘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